연골 너무 생소해요. 연골. 진짜 먹어봐. 하이, 선생님. 굉장히 좀 건강한 연골 같아. 그런데 연골은 흐뭇하잖아요. 여기는 진짜 탄탄하면서도 씹을 때 오두둑한 게 약간 오돌뼈 씹는 느낌. 소리가 정말. 연골 진짜 많이 커. 원래 일본에서는 야키토리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연골의 남꽃이라고. 어쩜 간이 이렇게 따끈냐. 그래가지도 않고. 연골. 깜짝 놀라니까. 연골, 연골이 즙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. 즙, 즙이 나오는 것 같아. 어이, 탑이지. 고추지네. 이거 인정하죠. 그리고 한 판 더 먹어보세요? 저도 지금. Scencher. 이런 거. 알았어요. 소스는. 정말 맛있습니다. 안전? 정말 맛있어. én, 안전. 우와. 안녕하십니까